그릇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하는 물건이지만 꿈에서 그릇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상적 물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릇은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꿈에서 그릇은 감정, 생각, 관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릇은 일상적으로 음식을 담거나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릇 꿈은 일상에서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가득 차 있거나 텅 비어 있는 상황은 감정적 충족감이나 결핍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그릇은 개인의 감정 상태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가득 차 있으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릇이 더럽거나 텅 비어 있으면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릇 꿈은 인간관계나 개인적 삶에서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갔다면, 이는 관계의 문제나 깨진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을 채우는 것은 타인과의 교류에서 받는 감정적 교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릇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튼튼하다면 내면의 안정감을 상징하지만, 그릇이 얇거나 불안정하다면 현재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풍요와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는 물질적, 감정적 또는 영적인 충족감을 나타내며,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상태를 반영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 담긴 것이 음식일 경우, 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성취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은 결핍과 공허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 어떤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비어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 그릇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은 내면의 상실감, 혹은 삶의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상실, 실망 또는 관계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이는 중요한 인간관계나 개인적 기대가 무너졌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릇이 소중한 물건이었다면, 그 꿈은 더 큰 상실감이나 트라우마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꿈에서 매우 강한 감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현실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는 꿈은 자신의 내면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적 목표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릇이 크고 풍성하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반면, 음식을 담았으나 그릇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면, 현재의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릇을 씻는 꿈은 정화와 치유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삶에서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릇이 더럽거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경우, 그릇을 씻는 행위는 과거의 상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그릇을 구입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 기회 또는 관계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개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릇이 화려하거나 튼튼하다면, 그 새로운 시작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려 깨는 꿈은 개인의 실수, 부주의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했던 일이 잘못되거나 중요한 일이 어긋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꿈을 꾸면, 주의 깊게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릇은 보호, 감정적 안정, 그리고 내면의 그릇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그릇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루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감정을 담는 용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거나 넘치는 꿈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 즉 사랑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어있거나 깨진 그릇은 감정적 상처나 공허감을 상징하며, 이는 내면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빈 그릇을 보는 꿈은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갈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감정적, 정신적, 혹은 물질적 결핍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결핍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씻는 꿈은 내면의 정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특히 그릇을 깨끗이 씻는 꿈은 현재의 문제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일빈 그릇을 본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여러 개의 빈 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꿈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살해 이 깨진 그릇을 본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그릇이 갑자기 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최근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고, 그 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의 상실감과 관계의 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의 삶 가득 찬 그릇을 본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이 커다란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만족감과 성공적인 성취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릇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에서 그릇의 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개인의 감정적 상태, 관계, 또는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놓여있던 꿈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친척 감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수가 대통하다. 강변의 모래밭에서 그릇 금은보화 등을 캐내는 꿈 얻기 용이한 입지 조건이나 어떤 사업 기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얻거나 권리를 얻는 사람과 관계된 꿈이다. 각가지의 과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던 꿈 좋은 일거리를 막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들 짐죠. 개 밥그릇이 엎질러지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왕창 무더기로 들어온다. 손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그릇에 담는 꿈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그릇에 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아이를 낳게 된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그릇 가게에서 그릇을 사온 꿈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집안에 잔치를 벌일 리 있을 진조 환영이나 수영을 암시하는 길몽 그릇 담는 소를 사오는 꿈 그릇 닦는 소를 사오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보다 살림이 윤택해지거나 가정부 등 부리는 사람을 두게 된다. 그릇 닦는 수세미를 사거나 얻는 꿈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가정부, 기타 일군을 얻는다. 그릇 사는 꿈 집안에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잔치가 벌어진다. 관영, 수영이 있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꿈 재물과 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김 그릇 속에 실베이 꿈틀거리는 꿈 집안에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그릇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풍량, 식복, 행제, 선물 등의 기룬이다. 그릇 안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꿈 종교적 의식과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큰 업적을 쌓는다. 그릇 안에 자달이 수북히 담겨 있는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풍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생김 그릇 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그릇 거울 달걀병 따위를 실수로 깨뜨리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중도에서 실패, 좌절된다. 그릇마다 똥이 가득 들어있는 꿈 집안에 살림살이가 점점 드러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잔치 준비로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그릇에 닭고기를 분배받아 먹은 꿈 상을 타거나 중책을 짐어진다.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같이 일하려 애쓰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관망만화된다. 그릇에 담긴 물, 오줌, 박물 등에 불이 붙는 꿈 어느 기업, 회사 등에서 정신적, 물질적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진조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맑은 유리 같은 꿈 정신이 맑아지고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된다. 종교의식이나 정성을 들인다. 그릇에 담긴 물이 새는 데가 없나 살펴본 꿈 사업자를 운영해 나가면서 경비를 절약해서 쓴다. 그릇에 담긴 물이 엎질러진 꿈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자기가 소원했던 꿈이 좌절된다. 그릇에 담긴 물이나 오줌, 박물 등에 불이 붙는 꿈 어느 기업이나 회사 등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진조 그릇에 담아놓았던 도토리를 쥐가 몰래 물어가는 꿈 집안에서 돈과 재물이 새어나가거나 종도둑을 맑게 됨 지출, 실물수, 우한 등이 있음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방에서 세수를 하는 꿈 밀폐된 장소에서 훈계를 받거나 어떤 지시를 받게 됨 그릇에 빗물을 받는 꿈 경우,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쌓을 일이 있음 그릇에 소변을 보는 꿈 아내가 임신을 하거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됨 그릇을 씻는 꿈 설거지를 하는 꿈은 길몽입니다. 그릇을 씻는다는 건 잡다 내군 근심, 걱정거리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릇에 뚜껑이나 마개를 닫는 꿈 어떤 일과 소원의 경향이 단졸된다.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을 보면 오랜 시일 후에 사업이 재개된다.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르는 꿈 흘려버린 물만큼 소비가 따른다. 그릇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꿈 심신이 피로해질 일이 생김 그릇이나 냄비에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 그릇에 담겨진 음식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고 더군다나 김이 모락모락 나며 맛있어 보이는 꿈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진조이다. 즉 재물이 쌓인 암시이다. 깨지고 금이 간 밥그릇이 텅 비어있는 꿈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음 하면 불길 부음이 닥친다. 남보다 크고 화려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먹는 꿈 집채 권한 등이 남보다 우위임을 나타낸다. 냄비나 국그릇에 들은 음식물이 보글보글 끓거나 익힌 음식물을 꺼내 먹는 꿈 남보다 유리한 상황 여권에서 재물 및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중요사항에 원만한 성취와 발전이 얻어지게 된다. 냄비나 그릇 등의 대변이 가득한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체면이 깎이게 된 눈물을 그릇에 받거나 바닥에 고이는 꿈 눈물을 그릇에 받거나 바닥에 눈물이 고이는 꿈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이나 감정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글을 쓰게 됨을 암시한다. 동료 친구의 밥과 국그릇은 있는데 자신의 밥과 국그릇은 없는 꿈 지금 당장이 아니면 머지않아 실직을 하거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 땅속에 묻혀있던 청자 그릇을 발굴하는 꿈 신비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발명, 창작, 재물, 돈, 행제 등의 길조이다. 때깔이 좋은 고구마를 그릇에 가득 담아 놓는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마늘이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의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메밀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 생활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정신발달이 형성되고 학식과 지식이 축적되어 시대적 문화에 꽃을 피운다. 모과를 따서 그릇에 담는 꿈 생산, 무역, 웅수산, 유통,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저장, 저축, 자금 축적, 기술 축적, 지식 축적 등이 있다. 물그릇에 자신이 빨아놓은 빨래를 담가 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재물이나 명예가 생겨서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 호평을 받게 된다. 물통을 던졌는데 물이 없고 그릇만 굴러 나오는 꿈 동업자를 믿고 이를 추진하나 사기를 당하고 실속 없는 일을 포기하게 된 물통이나 물그릇을 남에게 받거나 심한 갈증으로 물을 얻어 마시는 꿈 집안이나 신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는 영어가 따라하게 된다. 바퀴벌레가 그릇이나 밥통에 가득한 꿈 사고나 재앙이 생기는 등 불길함 밥 한 그릇을 놓고 형제와 싸우는 꿈 어떤 재산권이나 입찰모를 놓고 아귀 다툼을 벌이게 된다. 학생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각 의원 후보는 금배지를 놓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게 된다.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꿈은 가정형편이 몹시 공색해질 징조이다. 밥그릇뿐만 아니라 접시, 냄비, 솥등에 씻기에 음식이 거의 없는 꿈은 돈에 쪼들일 징조로 흉몽이다. 밥그릇을 보는 꿈 밥그릇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깨끗한 밥그릇을 보면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불결한 씻기를 보면 가정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암시다. 밥그릇을 얻는 꿈 밥그릇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하지 않던 일이 좋게 풀리고 앞길이 트인다.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밥상 위에 놓인 밥과 국그릇이 동료 친구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꿈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보다도 먼저 승진하거나 직위가 올라간다. 밥솥이나 그릇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꿈 불길한 꿈이다. 사거나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 갑작스런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을 본 꿈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됨